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한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미라 이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70년 포로 생활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였기에 이제는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송양되리라 포로나 노예의 소유주가 된 자는 일정한 값을 받지 않고는 절대 그들을 놓아주지 않기 마련입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스루이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유다가 아스루의 공격을 여러 번 받기는 했으나 본전에서의 아스루이는 파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을 말합니다. 7절입니다. 9절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의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황급히 나와야 했던 출애급 대화는 대비가 됩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종교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미라 이사야서는 선지자의 노래를 기록한 것이기에 시편처럼 수사와 수식이 많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